전주지방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 예중고 설립자이자 학교법인 이상자 황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황 씨는 재작년 6월부터 반년 넘게 교사 10여 명의 성과 상여금 등 3,600여만 원을 제때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황 씨는 지난해에도 또 다른 1심 재판을 통해 억대의 교직원 수당을 체불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바 있어 2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.